최 모 씨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민준파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면서 조직원들이 와해가 됐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나의 조직을 창설한 뒤에 우두머리가 돼서 민준파는 새로운 조직원을 데려오면 수익을 늘려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20, 30대 한국인 청년 60여 명이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속여 4년 동안 560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꼬리가 잡혔고 지난해 10월 최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은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검거된 40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배승주